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채식테이너 김성훈이예요. 여러분들 보통 지금쯤이면 야구 개막 기다리면서 가끔 시범경기를 가서 경기를 보시는 분도 있을거에요. 저도 고척스카이돔 생긴 이후로는 제가 시범경기를 직관에 간 적이 몇번 있어요. 아무래도 집에서 별로 안멀어. 예전에 제가 사는곳이 아무래도 도로가 경인로축산에 있어요. 마포대로 근처에 있는 동네에 살다보니까 경인로축산에 있어서 물론 제가 키우미어로즈팬이 아닌데 어쨌든 아무래도 이제 야구장을 가기 약간 좀 교통적으로 편한 저한테는 편해요. 뭐 다른 분들은 고척스카이돔 가기가 굉장히 힘들텐데 저같은 경우는 고척스카이돔 버스 하나 타면 뭐 20분 30분이면 버스 이동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사이니까 어쨌든 좀 집에서 많이 걸어서 그렇지 일단은 뭐 버스는 한번에 가니까 그래서 버스 타고 고척스카이돔은 갈 수가 있는데 음 일단은 지금 우리가 야구를 못보잖아요. 지금 야구를 못봐가지고 그 야구가 보고싶어서 사실 이번주 사심역사를 제가 주제를 정했어요. 이제 야구관련 역사 이야기도 좀 약간 좀 한번 엮어보고 있는건데 네 그야말로 이번주 첫번째 사심역사 주제는 제가 야구가 보고싶어서 준비한 바로 이 주제에요. 이 토미존 소설의 역사 그래서 이번주는 제가 사심역사 첫번째 주제라고 했잖아요. 이번주에는 사심역사가 두번 있을거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미리 한번 이번주에 첫번째 주제를 준비한게 이거에요. 두번째 주제는 뭐 이번주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26일이 안중근 장군이 승국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주에는 사심역사 주제가 두개에요. 그래서 이번주에 첫번째 주제 바로 이 토미존 소설의 역사 음 야구가 보고싶어서 만들어낸 역사 컨텐츠를 네 사실 그래 그냥 토미존 소설의에 대한 뭐 뭐 약간 이런저런 얘기도 이런것만 알려준다면 어떻게보면 뭐 스포츠 얘기로만 가도 되는데 어차피 저는 물론 스포츠 컨텐츠도 다르지만 제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컨텐츠를 다어 보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토미존 소설의 역사 이 프랭크 조브를 제가 피처링이라고 붙여놨는데 이 토미존 소설을 최초로 집도했던 의사가 프랭크 조브에요. 최초로 집도했던 의사가 물론 지금은 고인이에요. 이 세상에 없어요. 몇년전에 갔어. 음 6년전에 아마 죽은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번 컨텐츠를 준비를 했구요. 자 유의사항 있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는 그 역사적 관점과 스포츠를 중개하고 기록하는 관점에서 접근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상을 이 영상이 물론 토미존 소설에 대한 약간 그래도 기초적인 정보들은 다 제가 알려드릴거에요. 왜냐면 저도 스포츠를 많이 다루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투수들한테 이제 토미존 소설이 얼마나 좀 많은 빈도에서 이뤄지는 수술인지는 저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정보는 알려드리겠지만 의학적으로 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찾고 싶으시다면 이거 이 영상을 보는거에 그치지 마시고 정형외과에 가서 의사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그 요즘은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도 그 뭐냐 전방십자인데 재건수술이라든지 뭐 이제 그 토미존 소설이라든지 이런 수술 같은 경우는 요즘 정형외과 의사들이 많이 배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스포츠 의과학 이런 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배우는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군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했던 군의관들은 전방 십자인데 재건수술 하나만큼은 진짜 끝내주게 잘할 거예요. 제가 군병원에 입원해 봐서 알아요. 제가 십자인데 재건수술을 받은 적은 없지만 음 진짜 군병원에서요. 군병원에서 의무조사 받고 전역하는 케이스의 대부분은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십자인데 끊어져서 십자인데 재건수술 받고 전역하는 사람들 병장들도 그러더라고요. 진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병장이 진짜 축구하다 십자인데 끊어져서 입원해요. 그 그 한 전역을 한 두세 다 남겨놓고 의무조사를 하더라고 진짜 개고생 당하고 어쨌든 맞아요. 경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토미존 서절의 역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꼭 야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뭐 스포츠 관련된 역사도 아마 조금씩 갈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 유의사항 관련해서 얘기가 좀 길었어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뭐 저기 올림픽공원 근처인가 거기에 그 김진섭 정형외과라고 거기가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 해트 타이거즈 시절부터 김진섭 정형외과가 아마 구단 그 전담 병원이었을 거예요. 서울에 있긴 한데 그래서 그 김진섭 정형외과가 그 그래서 그 김진섭 정형외과가 그 타이거즈 쪽 아마 아는 그 선수들 많은 아 뭐 그런 병원을 알고 있어요. 그 그리고 뭐 CP 충무병원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잠시의 종합운동장 옆에 선수촌병원 있잖아요. 하여간 그런 병원들이 좀 약간 그런 야구선수 관련 전문병원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모든 의학적 치료가 그렇겠지만요. 의사쌤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거 그리고 약사들이 약을 지어주는 거 이외에도 사실 환자 본인의 적극적인 치료 의지 그리고 재활 이게 건강 회복이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 뭐냐 자기의 피지컬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보통 이제 스포츠 쪽 재활을 하게 되면 이제 트레이너가 있을 거예요. 트레이닝 코치가 있으면요. 그 트레이닝 코치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 의사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그 재활 프로그램 잘 짜가지고 그 프로그램 잘 짜가지고 그 이제 그 진행을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토미존 서저리를 한다고 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모든 투수가 성공적으로 재기한 것은 아니에요. 진짜 토미존 서저리를 한 다음에 성공적으로 재기한 투수는 진짜 극소수에요. 우리가 이제 스포츠를 보면서 진짜 선발 로테이션에 고정되어 있고 아니면 뭐 주전 구원 투수 필승조 뭐 이런 걸 나오는 일군 선수들만 기억을 하겠지만요. 퓨처스에서 수술 받고 재활하다가 그냥 어디론가 사라진 선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가 아니더라도요. 이게 야구 선수만 받는 수술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 정말 그 프로 스포츠에서 널리 이름을 알리지도 못한 상황에서 진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선수들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뭐 그렇다는 얘기에요. 자 넘길게요. 자 그러면 이제 토미존 서저리가 뭐냐. 그 토미존 서저리가 뭐냐면 자 설저이 영어로 수술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이제 수술이라는 단어인데 이 서저리는 그런 그 수술이고 그 수술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도 있죠. 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도 수술이고 어쨌든 이 서저리 오퍼레이션 이 이름이 붙은 걸로 봐서는 수술을 한 게 알겠는데 아니 그러면 왜 이 팔꿈치를 수술을 하는데 왜 토미존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보통 의학계에서 다른 과학적도 그런 거 많지만 의학계에서요 그 뭔가 그 치료법의 이름이나 그 약의 이름 이런 거를 붙이는 건요. 그냥 붙이는 사람 맘대로 붙이는 거예요. 자 알렉산더 플레밍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그 의사양반 컨텐츠에서도 알렉산더 플레밍이 왜 그냥 이름을 페니실리냐라고 붙였냐 그 페니실리는요 그 푸른 곰팡이의 그 곰팡이 종류 중에 하나의 그 이름 뭐 거기서 약간 이름을 살짝 바꿔서 부르는 게 페니실리예요. 그래서 항생제 이름이 페니실리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참고로 장영실이 뭔가 발명을 많이 했는데요. 뭐 자격루 치국이 이 이름들요 세 종이 붙였어요. 그렇고요. 자 어쨌든 이 토미존 써저리는 토미존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의사 이름이 아니에요. 의사 이름이 아니고요. 메이저리그에서 실제로 활약했던 투수의 이름이 토미존이에요. 이따가 그 선수에 대해서는 제가 그 선수의 프로필을 한번 그 소개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토미존이라는 투수가 받았다는 수술이라는 거는 그 알게 됐어. 그래서 이 팔꿈치 구조가 있으면요. 여기 이제 첫 첫 골 측부인데 보통 내측부인이라고 불러요. 이게 팔꿈치 구조까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무릎 무릎을 제가 무릎을 십자인대는 아니다도 무릎 수술은 받아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무릎 이제 구조 같은 거를 좀 그 봤는데 무릎에 인대가 4개가 있어요. 전방 십자인데 후방 십자인데 내측부인데 외측부인데 뭐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군병원에서 많이 수술하는 사례들은 전방 십자인데가 제일 많았고요. 다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십자인데 끊어져가지고 그 전방 십자인데 재건술하고 의무조사 받고 전역한 사람들은 내가 한 열몇 명을 봤으니까. 그렇고 이 그 다음에 후방 십자인데는 전방 십자인데에 비해서 그 수술이 좀 어렵대요. 어쨌든 후방 십자인데 는 되게 진짜 특이한 케이스야. 특이한 케이스고 그 다음에 내측부인데 외측부인데 이런 거 파열된 사람들도 되게 특이 케이스예요. 나는 내측부인데 수술한 사람도 봤어요. 그랬고요. 근데 어쨌든 이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쓰는 이 인대가 파열됐을 때 한 수술이에요. 파열됐을 때 한 수술이고 근데 이제 보통 그 파열의 강도 그냥 인대가 어느 정도 손상이 됐다. 이것도 보통 파열이라 보고요. 인대가 아예 너덜너덜 끊어진 것도 있어요. 배영수 코치가 배영수 코치가 배영수 코치가 토미조 서저리를 받을 때 팔꿈치 상태가요. 그야말로 인대가 끊어지고도 한참 지난 상태였대요. 참고로 배영수 코치가 2006년에 팔꿈치 인대 손상 진단이 나왔는데 근데 그때 배영수 코치가 바로 수술을 한 게 아니고요. 아마 그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한국 시리즈까지 등판하면서 그 시즌 삼성 라니온즈 우승을 위해서 진짜 다 쏟아붓고 그리고 수술대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진짜 역대에 보고된 그 토미존 서저리의 그 환자 사례 중에서 팔꿈치 상태가 제일 안 좋은 상황에서 병원을 온 거예요. 하물며 그랬는데 삼성에서 1년 만에 1년 만에 복귀를 했어. 1년 쉬고 배영수 코치가 1년 쉬고 복귀했더니 네 개만두가 됐죠. 개막전 말로 런 허용 두 개 음 어쨌든 너무 빨리 복귀해서 구속을 잃어버렸던 어쨌든 그런 케이스였고 음 어쨌든 이 토미존 서저리라는 수술 자체는요 그냥 좀 팔꿈치 안을 약간 관절경식으로 열어가지고 집도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수술은 아니에요. 수술 자체는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치료가 잘 됐다. 이렇게 팔꿈치 인대가 잘 붙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팔에 이제 팔꿈치 인대가 붙었다. 약간 이런 성공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그 수술하고 상처 드레싱하고 그 봉합합 실밥 풀고 드레싱하고 뭐 그랬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스포츠 선수들에게 정형외과 수술은요. 그 다음부터가 진짜 그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수술을 하면요. 수술은 봉합 수술 이런 거 말고 보통 뭐 잘라낸 수술 이런 거 있잖아요. 상처를 아예 없애버린 수술 이런 거 수술을 하고 나면요. 이제 아픈 요인은 없어졌어요. 아픈 요인은 없어졌고 그 다음부터는 재활이에요. 자 약간 약간 이야기가 지금 옆으로 셀 수도 있긴 하는데 이제 그 제왕절개 수술도 있어요. 그 산모가 받는 수술인데 이 제왕절개 수술 같은 경우는 그 원래 그 출산을 하고 나면요. 그 출산 후에 산후조리 과정에서 마사지가 들어가요. 왜냐면 그 아기를 품고 있느라 그 배가 나왔다가 쭉 들어가기 때문에 그 튼살이 이제 그 쭈글쭈글 해진대요. 근데 그거를 다시 정상적인 배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그 마사지를 한다고 해요. 하물며 제왕절개 수술을 했을 때는 거기에 수술자국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나마 자연분만 일 경우에는 그 분만의 과정에서 그 근육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배가 좀 어느정도 들어는 간대요. 자연분만 할 때는 근데 제왕절개는 인위적으로 배를 가르고 꺼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이 됐을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근육을 막 그 돌아가게 해야 돼가지고 막 그 모래찜질 이런 걸 한대요. 모래팩을 올리고 모래주머니 올리고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술은 정혈과가 아니더라도 사실 수술 후가 진짜 그 수술할 때 쬐던 부위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 쬐던 부위가 외상으로 아픈 것도 있지만 수술하고 나서 이제 자리를 잡는 그 과정이 엄청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토미존 서덜이가 재활을 하는 데만 최소 1년이에요. 재활에만 최소 1년이고 그 다음에 다시 공을 던지는 시간까지 계산을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공을 못 던져요. 수술하고 나서만 그러니까 보통 이 수술을 할 정도면 투수들에게 있어서 어 인대가 끊어져서 공을 던질 수 없구나 해가지고 정말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 수술을 통해서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은 갖게 해주는 수술이다 라고 하고요 어 어깨 회전근 수술이 있어요. 보통 투수들이 투수로서의 생명의 기로에 놓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팔꿈치인데 하고 어깨 회전근 유현진 선수가 2015년에 어깨 관절 와순의 병변요소가 있어서 거기를 청소를 하는 수술을 했잖아요. 찢어진 부위를 샥 비웠잖아요. 조각 같은 게 들어가는 걸 비웠는데 근데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관절 와순이더라도 어깨 수술을 일찍 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의사들이 수술 안 하고 조금 오래 쉬면 괜찮을 수도 있다. 약간 이래서 쉬고 있는데 계속 아프니까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한 번 그 어차피 수술은 관절경 수술을 하니까 한 번 열어보자. 한 번 수술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구단 주치의가 수술을 집도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동안 MRI 이런 걸로 밝혀지지 않았던 요소가 밝혀진 거지. 근데 만약에 유현진 선수의 그 어깨 부상도 만약에 그대로 놔뒀으면 그 관절 와순 손상이 더 심해지고 그러면 또 그 다른 쪽에 무리가 가가지고 어깨 회전근이 파열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는 어깨 회전근에 손상이 가기 전에 미리 수술을 한 스타일이에요. 뭐 결론적으로 유현진 선수는 그 수술을 하기를 잘했죠. 뭐 두 시즌은 날렸지만 그 이후에 이제 2017년에 이제 적응 시즌 거치고 이제 2018년하고 2019년 그 2018년에 ERA 1점대 찍었죠. 2019년에는 리그 1등 했고 수술 성공 사례죠. 그러니까 물론 그 사타구니만 아니었으면 더 완벽했을 텐데 어쨌든 수술이 잘 되면 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어깨 관절 와순 이쪽을 빨리 수술을 했던 거는요. 그 오승환 선수가 최근에 어깨 수술 최근에 했던 거는 어깨 수술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는 그 토미존 서절이 아니면 작년 가을에 했던 그 뼛조각 제거 하여간 그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회전근에 손대기 전에 미리 치료를 한 스타일 왜냐면 어깨 회전근까지 다치게 되면요. 의학적 치료 성공 확률 자체가 낮아요. 토미존 서절에는 의학적 치료는 잘 돼요. 근데 어깨 회전근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깨 회전근 이게 보통 그 여러분들 일반 이제 생활 속에 부상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어깨 회전근은 근데 보통 일반인들은 수술을 안 해요. 일반인들은 수술을 안 하고 좀 생활 중에 조심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선수들은 선수들은 수술을 해요. 팔꿈치 인대 같은 경우도 선수들은 토미존 서절을 하고요. 그 새로운 근육을 갖다가 붙여서 이식을 하고요. 일반인들은 그냥 찢어진 근육 뭐 다시 봉합을 하든가 하여간 뭐 어쨌든 재건을 하든가 해요. 그치 권호준 선수가 토미존 서절을 세 번 했죠. 근데 그래서 이 이 팔 버전은 이 토미존 서절이가 그 팔꿈치 인대를 수술하는 거고 이거의 하체 버전으로 하는 게 십자인대 재건술이에요. 역시 재활에 최소 1년 필요해요. 이 전방 십자인대도 수술을 하고 나면요. 거의 지침이 있어요. 수술 후 1년 동안은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 응. 재활기간에 최소 1년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수술을 하면요. 수술 전에 건강했을 때보단 아무래도 그렇게 100%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요. 이제 기존의 인대보다는요. 그러니까 인대가 인대를 인대가 이미 파열이 됐기 때문에 인대를 못써요. 인대를 못쓰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근육을 떼다가 붙인 거고 그 근육은 그냥 팔꿈치에 있는 뼈 두 개를요. 인대 대신 이어주는 것일 뿐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주변 근육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인대를 수술을 했으면요. 여기 팔뚝 팔뚝 근육 어깨 근육 손목 근육 어쨌든 각종 다른 곳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해요. 나도 이제 무릎 관절경 수술을 했다 보니까 십자인대는 아니에요. 무릎관절 수술을 한 번 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 근육이 좀 더 중요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제 내가 장단지하고 그 허벅지가 좀 살이 좀 많이 붙어있는데 근육인지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일반인이니까 살이 많겠죠. 근데 여기를 억지로 살을 빼려고 하지 않는 게 그래도 근육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근육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저는 운동선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최초로 이 수술을 받았던 투수의 이름을 딴 거예요. 토미존 이에요. 진짜 이름이 그 풀네임은 토마스 에드워드 존 주니어 고요. 그러니까 동명인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겠죠. 토마스 에드워드 존 그리고 아들이 주니어 음 1943년 5월 22일 생이고 미국 인디에나라도 출신이고 유현진 선수처럼 좌투 우타예요. 왼손잡이인데 타격만 오른손으로 한 건지 오른손잡이인데 타격 그 공만 왼손으로 던진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유현진 선수는 후자죠. 원래 오른손잡이에요. 유현진 선수 계속 좌투 우타인데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하고 계약을 했고 이제 메이저리그를 이제 그 팀에서 그 데뷔를 하죠. 근데 이게 토미존 이 사람이 명예의 전당을 못 들어갔어요. 명예의 전당을 못 들어갔는데 근데 유명해. 그 통산 26시즌에 던졌고요. 이 메이저리그 투수들 중에서요. 역대 최다 시즌 공동 3위예요. 그 위에 두 명이 있는데 그 두 명이 공동 1위로 27시즌이에요. 그 27시즌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놀랄라이언이에요. 역대 탈삼진 1위에 응 놀랄라이언이 27시즌에 뛰었어요. 자 그래서 그 4,710과 3분의 1이닝을 던졌고요. 이 이닝 부문이 역대 20위예요. 근데 명예의 전당은 못 갔어. 응 그렇고 통산 288승 231패 평균자측점 3.34에 탈삼진 2245개 응 만약에 이 토미존이 뛰었던 시대예요. 300승을 했으면 명예의 전당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인데 한 시즌 내지 두 시즌만 더 뛰었으면 갔을 거예요. 명예의 전당 그 당시에 명예의 전당 지표는 300승이었어요. 지금은 200승 못해도 가요? 응 지금은 이제 그 200승 못해도 명예의 전당 가는 이유는 제가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굉장히 철안이에요. 완투 경기가 162경기 메이저리그 단일 시즌 한 팀당 162경기를 치르죠. 그중에 완봉승이 46경기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토미존이라는 선수가 몇 년 전에 은퇴를 한 선수예요. 그랬으면 지금 현재 기자단들의 기준에 의하면 명예의 전당 그냥 가고도 남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옛날 선수잖아요. 옛날 선수다 보니까 당시 기자들의 눈이 높았어요. 명예의 전당 입성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입후보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15시즌이 15년 동안 그 입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득표율이 75%를 넘어가면 명예의 전당이 헌액이 되는 거고 75%가 안 되면 다음에 다시 그 다시 입후보에서 투표를 재도전을 해요. 그런데 그 입후보 자격을 유지를 하려면 5% 이상의 득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계속 득표율이 5%만 계속 넘어 그 15년 동안 득표율이 확 그냥 아예 75%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후보 자격만 유지하다가 끝나요. 그 케이스예요. 그 후보 자격만 유지하다가 못 들어갔던 케이스 중 최근 사례 중에 한 명이 리스미스가 있어요. 리스미스가 메이저리그 역대 세이브 4위거든요. 한 400몇 세이브를 했던 투수인데 그 리스미스의 기록은 2006년에 깨져요. 그때 트레버 호프만이 기록이 넘어가요. 호프만이 역대 세이브 2위죠. 최초로 600세이브를 했죠. 그렇고 어쨌든 토미존은 명예의 전당을 못 갔어요. 한 지금 시점의 기자들은 아마 투표를 보내줬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토미존이라는 투수 때문에 토미존이라는 투수가 받았던 투수라고 똑같은 투수를 받고 나서 새 생명을 얻었던 투수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로로라도 명예의 전당 헌액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라도 명예의 전당을 넣어줘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지금 베테랑위원회의 구제를 받을 수는 있거든요. 기자단 투표 말고 BBWA 인가 어쨌든 거기에 소속된 기자단 투표 이외에도 베테랑위원회에서 몇 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해요. 그런데 아직 헌액은 못되고 있어. 자 어쨌든 클리브랜드 인디어스에서 메이저릭을 데뷔했고 그런데 한 팀에 눌러앉은 선수는 아니에요. 좀 여러 팀을 오갔던 선수인데 그 그 구속과 관련된 거는 내가 이따가 얘기해줄게요. 그 1965년 시카고 화이트삭스로 트위드가 되면서 이때부터 에이스급 투수로 거듭나요. 화이트삭스에서 첫 시즌에 완봉승을 다섯 번을 해요. 이 완봉승 다섯 번이 아메리칸 리그 1위였어. 근데 화이트삭스가 화이트삭스에서 그래서 이제 총 여섯 시즌을 뛰는데 그 아니다 일곱 시즌인가 어쨌든 이 시기 동안에요 한 시즌에 완투 열 경기 이상이 무려 세 시즌이나 됐어요. 진짜 그냥 부려먹었다는 거야. 요즘 요즘 시각에서 보면 엄청 부려먹은 거죠. 엄청 굴린 거지. 저때는 저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때는요 완투가 미덕이야. 근데 완투가 미덕이었던 시대의 마지막 완투형 투수가 이제 오른손 투수가 로이 할라데이가 있었고 왼손 투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컷쇼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완투가 많았던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컷쇼도 은근히 완투가 많아. 그랬는데 이제 이 토미존이 1972년에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로 오게 돼요. 자 그랬는데 다저스에서 열심히 던지다가 그 1974년에 팔꿈치 내측부 인데 파열이 발생해서 시즌을 중도에 마감을 해요. 아마 9월쯤에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때 다저스 구단 주치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 그 뭐냐 칼런조브 클리닉을 공동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었던 프랭크 조브라는 의사쌤이 있었어요. 이 프랭크 조브가 이 사람이 존의 팔꿈치를 보더니 제안을 했어. 그 안쓰는 팔에서 쌩쌩한 근육을 떼다가 여기 너덜너덜해진 팔꿈치에 이식을 하자. 이 제안으로 수술을 집도를 했고 수술을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1974년 9월 가을에 수술을 했으니까 그 다음 시즌인 1975년은 당연히 못 뛰었겠죠. 한 경기도 못 던졌어요. 당연히 재활에만 1년이 걸리니까 그래서 1976년에 진짜 복귀를 하는데 진짜 쌩쌩하게 던진거야. 그리고 이 토미존이 수술하고 나서 인생 역전을 한게요. 그동안 20승 시즌이 한 번도 없었는데 수술하고 오니까 1977년에 20승을 하네? 인생 역전이죠. 진짜 놀라운게 토미존이 통산 288승을 하는데 수술 받고 나서 164승을 더해요. 진짜 미친거지? 그러고 나서 1979년에 뉴욕 양키스로 가는데 하필이면 다저스에서 양키스로 갔다? 다저스하고 양키스 각각 내셔널리그에서 가장 자존심 센 팀 중에 하나가 다저스거든요. 내셔널리그에서 역사가 은근히 긴 팀 중 하나가 다저스고 뉴욕 브루클린에서 시작해서 LA로 옮겼죠. 그 다음에 아메리칸 리그에서 양키스 우승하고 싶어서 양키스로 갔어. 양키스로 가서 1979년에 21승 1980년에 22승 이 두 시즌 동안 541과 3분의 2이닝을 던졌고요. 완투 33경기에 완봉승 9경기에 진짜 그냥 오지게 던졌어. 진짜 토미존 써저리하고 돌아오고 나서요. 딱 그 1976년 복귀 시즌부터 1981년까지 아니 1980년까지 5시즌 동안 200이닝을 다 넘겼어요. 5시즌 연속으로 보통 5시즌 연속 200이닝 던지면 탈락하거든요. 요즘은 근데 1981년에 다른 부상이 와가지고 20경기밖에 등판을 못하니까 양키스가 캘리포니아 에인저스로 보내버린 거예요. 지금의 LA 에인저스 에인저스로 보내버렸더니 그러니까 양키스가 이 토미존이 약간 이제 기량이 어 이제 얘 나이 들었구나 이거를 이제 느낀 거야. 딱 그게 적중했어요. 1983년에 이하렉을 4점대를 찍어버린 거야. 요즘 근데 4점대면요 4점대 초반이면요 사실 그거는 리그 평균치예요. 음 왜 하면 사실 야구 쪽에서요 요즘 시대에 팀 평균 자책점이 4.0 미만인 팀을 찾기가 힘들어요. KBO 리그에서는 팀 평균 자책점 4.0 4.0 미만인 팀 요즘 거의 없잖아요. 물론 메이저리그는 요즘 좀 있어요. 음 그러다가 이제 1985년에 이제 에인젤스의 이웃팀이라고 할 수 있는 오클랜드 에슬래틱스로 트레이드가 돼요. 오클랜드 에슬래틱스는 거기 있죠.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의 그 연구지하고 샌프란시스코하고 이 뭐냐 그 중간에 무슨 만이 있는데 메코비만은 아니고 어쨌든 어쨌든 그 만 사이로 다리가 놓여있는데 근본기 아니에요. 그 다리를 건너가면 그 북쪽인가 거기에 오클랜드 에슬래틱스 연구지가 있어요.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1986년에 양키스 복귀하고 1987년이 마지막 두자리 승수 시즌이었고 1989년에 은퇴를 하게 돼요. 어쨌든 성공을 하고 164승 성공시대를 열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토미존이 진짜 메이저리그 역사에서 좀 여러가지의 의미로 대투수인 건 맞는데 명예의 전당에 못 갔어요. 통산 시즌 수요에서 역대 공동 3위예요. 27시즌에 던진 투수가 놀란 라이언하고 킵 앤슨 밖에 없어요. 여기서 킵 앤슨은 누구냐면요. 19세기 때 맞나? 아 킵 앤슨은 그 선수 아니다. 이따가 얘기했어요. 그 놀란 라이언 놀란 라이언 얼마나 철안이었는지 알죠? 그리고 통산 이닝도 역대 20위예요. 그리고 자 메이저리그에서요. 역대 이닝 20위 안에 드는 투수들 중에서요. 토미존을 포함해서 바비 매튜스하고 로저 클레메스 밖에 명예의 전당 못 간 사람 투수가 걔네 그렇게 셋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토미존보다 많은 이닝 던진 투수들 중에서는 매튜스하고 클레메스겠죠. 근데 바비 매튜스는요. 역대 이닝 탑 20위에 들은 게 되게 신기한 게요. 선수 겸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선수 겸 감독이면요. 주전으로 뛴다기보다는요. 뛸 선수가 없으면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플레잉 코치처럼. 그렇고 이 뭐냐 어쨌든 19세기 시대 때 음 그리고 로저 클레메스 역대 탈삼진 랭킹이 아마 3인가 그럴 거예요. 2위가 랜디 존슨이에요. 2위가 랜디 존슨이고 3인가 4인가가 클레메스예요. 그리고 로저 클레메스는 싸이영상 수상 횟수가 역대 1위에요. 7번 받았죠. 음 7번이나 받았는데 심지어 2007년까지 뛰고 은퇴했는데 2004년까지 받았어요. 싸이영상 물론 2004년은 본인이 잘해서 받은 것도 있어. 그랬고 음 어쨌든 로저 클레메스는 미첼리포트 때 약간 이미지가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 명예전당 그 입후보 계속 그 득표율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득표율을 올라가고 있어서 로제 클레메스는 한 향후 몇 년 안은 명예전당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통산 포스트 시즌 성적이 6승 3패에 평균자 책점이 2.65에요. 2.65고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에서도 잘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이 토미존이 진짜 콩라인 오브 콩라인인게요. 가는 팀마다 우승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리그 챔피언까지는 해요. 1977년 1978년 그러니까 토미존서들이 받고 복귀한 직후죠. 76년 복귀해가지고 복귀 후에 다섯 시즌 연속 200이닝 넘겼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자기의 기량이 최고일 때 다저스가 월드시리즈까지 올라갔는데 두 번 연속 준우승 그리고 그래서 우승하고 싶어서 양키스를 갔더니 1981년 양키스에서 월드시리즈 올라갔다. 그리고 본인이 월드시리즈 2차전의 등판에서 승리 투수가 돼요. 본인이 선발승을 따줬어. 그랬는데 문제는 그 이후 양키스가 2승 후 4연패를 당하면서 폭삭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 던졌는데 팀이 못한 거예요. 그리고 1983년 에인젤스에서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셉 시리즈 2연승리 3연패 그 당시에 리그 챔피언셉 시리즈는 5전 3선 승제였어요. 왜냐면 그때는 디비전 시리즈가 없었잖아요. 그때 디비전 시리즈가 없었을 때는 그 그때는 이제 메이저리그 초창기 때는요. 그 리그가 지구가 없었어요. 그냥 내셔널리그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들끼리만 월드시리즈 하는 게 끝이었는데 서부지구 시대가 열렸어요. 서부지구 시대가 열리고 나서 이제 동부지구 하고 서부지구의 챔피언이 리그 챔피언셉 시리즈를 치르고 거기서 리그 우승을 한 팀이 월드시리즈를 치르게 돼요. 그리고 1995년부터 디비전 시리즈가 시작이 됐고 2012년부터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추가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월드시리즈 우승 이력이 없어요. 진짜 우승하고 싶어서 이 팀 저 팀 다 갔는데 진짜 콩라인이에요. 한 팀만 열심히 뛰었는데도 콩라인이 된 경우가 바로 다저스의 전 감독이자 현 마이애미 말린스의 감독인 돈 매틱리가 있죠. 돈 매틱리는요 양키스에서만 계속 뛰었는데 우승을 못했어요. 딱 매틱리가 선수 되기 전에 우승하고 매틱리가 선수 은퇴하고 나니까 우승하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매틱리는 다저스 감독할 때도 2013년에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6차전까지 가서 컷쇼가 왕창 무너지죠. 한 점도 못 내고 지죠. 마이클 와카한테 마이클 와카한테 완전히 풍지 박산으로 깨졌어요. 컷쇼가 근데 와카가 그때는 진짜 대단했던 게 와카가 2차전 6차전을 다 무실점으로 이겨가지고 NLCS MVP가 됐거든. 어쨌든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우승을 못해서 인진 모르겠는데 아직 명예전당은 못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투수들의 메시아 투수들의 구세주 라고 부를 수 있는 프랭크 조브 이 사람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음 뿔네임은 프랭크 제임스 조브예요. 1927년 7월 16일에 태어나서 2014년 3월 6일에 죽었고요. 그 미국의 그 미국의 라시에라 유니버시티하고 로마 린다 유니버시티 이 두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박사가 됐고요. 그래서 그 그 칼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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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창업자의 공동창업자의 그 이름을 붙여서 만든 그 이제 자기들의 정형외과 병원을 만든 거예요. 공동창업자고 1974년 토미 존에게 이 토미 존 서저리를 처음으로 집도를 해서 성공을 해요. 그래서 오 토미 존이 성공했으니까 오 이제 다른 투수자한테도 해도 되겠구나. 해서 이제 당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투수였던 브렌트 스트롬에게 또 수술을 집도를 해요. 근데 수술 자체는 성공하는데 이 스트롬은 재활을 실패해서 은퇴해요. 제기를 못했어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이를 통해서 그래 수술 자체가 잘 됐다고 해서 선수들이 완벽하게 지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내려졌고요. 그래서 사실 이때가 좀 위기였어요. 그 원래 이런 새로운 수술법을 하면요. 첫 번째 케이스가 잘 돼야지 후세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그 좋은 선례가 남거든요. 첫 번째가 잘 돼야 돼. 그런 의미에서 토미존 써절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첫 번 아무래도 토미존이 그 첫 번째 피의 시술자였고 재활이 엄청나게 잘 됐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그 그 다음에 브렌트 스트롬한테 실패를 하고 나서 다음에 집도했던 상대 이 투수는 이제 그때 당시 짬이 얼마 안 됐던 되게 신참 투수였어요. 이 신참 투수가 수술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성공을 해요. 바로 메이저리그에서요. 이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제일 가까운 다른 경기장은 에인저스 스타디움이에요. LA 이웃도시 에너하임에 있죠. 근데 그 에인저스 스타디움 다음으로 가까운 경기장이 샌디에이고 페코파크예요. 저기 샌프라이세스코로는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응. 그래서 다저스 선수단이 샌디에이고를 갈 때는요. 비행기를 안 타고 버스를 타고 가. 응. 어쨌든 그래서 이 데이비드 웰슨은 토미존 서저를 성공한 다음에 나중에 뉴욕 양키스에 가가지고 퍼펙트 게임을 한번 해요. 근데 문제는 웰슨은 나중에 퍼펙트 게임 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 나 전날 밤에 술 왕창 마셨는데 응. 그렇게 술 퍼마시고 오늘 이렇게 퍼펙트 게임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런 인터뷰를 해서 논란이 되죠. 그래서 웰스의 그 습. 웰스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건 이제 알게 되죠. 진짜 술 먹고 음주 투고하고 퍼펙트. 응. 어쨌든 아우 술 먹고 퍼펙트 했다니까 약간 되게 웃긴다. 근데 가끔씩 물론 술 먹고 뭐 하는 운동하고 그러면 되게 안 좋은 건데 저도 가끔 술 먹고 펌프 발판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술 먹고 판정 잘 나올 때 있어요. 그렇고요. 이제 프랭크 조브 박사가 이 팔꿈치 수술 말고 어깨 수술 쪽으로 또 이력이 있어요. 그 오렐 허시아이저라고 다저스 출신의 또 그 불독 불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 투수가 있어요. 그 오렐 허시아이저의 어깨 수술을 집도를 한 적이 있어요. 1990년에 허시아이저가 누구냐면 1988년 다저스의 마지막 월드 챔피언에 기여했던 투수예요. 마지막 월드 챔피언에 기여했던 투수고 이 허시아이저가 음 지금은 아마 뭐 해설위원? 해설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찬호씨가 텍사스 레인저스에 있을 때 투수 코치로 있었던 사람이고요. 이 오렐 허시아이저는요. 이 투심 페스티볼 투심 페스티볼 싱커 이거를 잘 던졌던 투수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들 이제 포심 페스티볼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빠른 공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빠른 공은 포심 페스티볼이고 이제 약간 변형 변형한 그 공의 공의 움직임을 더 주는 빠른 공의 계열 중에서 이제 투심 페스티볼 싱커 스플리트 핑거 페스티볼 스플리터가 있죠. 어쨌든 뭐 그런 류의 페스티볼들을 또 개발을 해냈던 그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나중에 박찬호씨가 이 허샤이저로부터 투심 페스티볼을 배워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다음에 어쨌든 2012년까지를 기준으로 음 뭐냐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에서 꼭 프랭크 조브 박사가 아니더라도 토미조 서덼리를 받은 메이저리그 선수만 해도 488명 지금은 500명 넘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프랭크 조브는 한 2012년인가 한 그때까지 이제 의료활동을 하고 아니다 한 어쨌든 죽기 몇 달 전까지 의료활동을 해요. 음 노안으로 타게 했으니까 노안으로 타게 했고요. 거의 뭐냐 80대 중반까지 살았으니까 이 사람이 80대 후반 80대 후반까지 살았으니까 그 향년 86세로 죽었으니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살아있을 때 의사로서 메이저리그 명예의전당이 헌액이 돼요. 이 메이저리그 명예의전당이요. 선수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감독도 들어갈 수 있고요. 감독이나 경영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토니라루사는 감독으로 들어가요. 토니라루사 조토레 그 토미 라소다 뭐 이런 감독들 감독 자격으로 명예의전당 들어갔고요. 내가 알기로 바비콕스 그 예전에 애틀랜타 브레이버스 감독했던 사람 그 바비콕스 아마 그 사람도 감독 자격으로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몇 년 뒤에 브루스 보치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감독 역대 다승 몇위에 올라있는 감독이에요. 아마 브루스 보치도 아마 감독으로 들어갈 것 같아. 그렇고 음 어쨌든 감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빈스컬리인가? 빈스컬리 그 다저스 장례 해설위원 아마 이 사람도 내가 애견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프랭크 조브 이 사람은 이제 그 야구 야구 야구계에 이제 의류 쪽으로 헌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명예전당에 헌행을 해요. 그러니까 꼭 선수나 감독이 아니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여간 그런 의미로 명예전당에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들어갔고 어 자 그럼 이제 프랭크 조브의 제자들이 누가 있느냐 일단은 제임스 앤드류스가 있어요. 1942년 5월 일생인데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루이스 요컴은 스승보다 일찍 죽어요. 스승인 조브가 2014년에 죽었는데 루이스 요컴은 2013년에 죽어요. 1947년생이고 어쨌든 다 이제 프랭크 조브로부터 배웠고요.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사람은 닐 엘라트라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닐 엘라트라체도 지금 한 50대인가 50대 후반일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알기로는 50대 후반 60대 초반 어쨌든 그 정도 돼요. 지금 나이가 정확한 생년월일 내가 알 수가 없어서 그 피츠버그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잠깐 일하면서 배우자 해가지고 그 뭐냐 칼런조브 클리닉에 들어오게 돼요. 좀 배우려고 이제 수련 수련의료로 들어오는데 이제 계약이 끝나가지고 그만두려고 하니까 프랭크 조브가 닐 여기서 나랑 같이 일하지 않을래? 해가지고 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칼런조브 클리닉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프랭크 조브 박사의 수제자가 돼요. 응 수제자가 되고 이제 그 조브 박사로부터 이 병원을 물려받게 돼요. 이 조브 클리닉을 이 칼런조브 클리닉을 물려받고 그 외과 외과 수술만 한 35년 했고 그래서 지금 막 엘라트라체라는 그 비중을 검색을 하면요. 미국 정형외과 부문에 있어서 현 세대에서 최고 권위자예요. 딱 그 엘라트라체가 이제 조브 박사로부터 병원을 물려받기 전에는 그 딱 그 제임스 앤드류스가 딱 그 권위자였는데 이제 세대교체가 된거지. 앤드류스도 지금은 이제 70 2020년이면 지금 이제 앤드류스 박사도 낼모레 80대예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최고 권위자고 현재 다저스 구단 주치의고요. 그러니까 그 이 칼런 조브 클리닉의 의사가 보통 다저스의 주치의를 맡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조브 클리닉이 LA에 있기 때문에 다저스 구단 주치의를 해요. 그렇고 아무래도 다저스의 주치의다 보니까 2015년에 유엔진 선수가 어깨 수술을 받을 때 이 수술을 집도를 해요. 유엔진 선수의 어깨 수술을 집도를 했고 그 다음에 봉준근 해설위원이 어깨 수술을 받으러 왔을 때도 집도를 해요. 아마 봉준근 봉준근 해설위원이 토미존 서절이를 했을 때는 아마 요병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왜냐면 봉준근 해설위원은 서부지구에서 뛴 적이 없었으니까. 그 LG 시절에 토미조 서절이 받았는데 토미조 서절이는 이제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시절에 인연이 있었던 그런 쪽 병원 알아보고 가서 받았나봐요. 그리고 2017년 어깨 수술을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유엔진 선수가 추천해준 것 같아. 유엔진 선수가 추천해줘서 여기 가서 받은 것 같고 일본인 일본인 투수겸 타자 오타니 슈웨이도 2018년 가을 여기서 토미조 서절이를 받아요. 에인저스에서 뛰니까 뭐 집이 LA에 있겠지. 그래서 시즌 끝나자마자 신인상 받고 바로 토미조 서절이를 받아요. 시즌 끝나자마자 바로 받아. 그렇고요. 어쨌든 이 현재 미국 정형외과 쪽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의 전문이다. 그리고 이 토미조 서절이는요. 현재 좀 정형외과 의사들이 많이 배워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수술을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정민태 코치가 우리나라에선 최초 사례로 1992년을 받았고 그때 이제 인맥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다보니 제임스 앤드리우스 박사한테 수술을 받게 된 거야. 당시 이제 프랭크 조베 박사의 제자였던 앤드리우스 박사한테 수술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김진섭 정형외과라든지 이석범 정형외과라든지 CM 충무병원이라든지 이런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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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형외과 이런 쪽으로 되게 발 그 약간 되게 저명한 정형외과 병원들이 있어요. 이런 병원들에서 보통 그 토미존 서자리를 많이 해요. 뉘현진 선수라든지 오승환 선수라든지 조상호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국내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뉘현진 선수는 아무래도 국내에서 수술을 받았을 수밖에 없어요. 뉘현진 선수는 고등학교 시절을 받았어요. 뉘현진 선수는 고등학교 시절을 받았고 오승환 선수는 단국대 시절을 받았어요. 단국대 다닐 때 받았고 그 다음에 근데 가끔 이제 구단에서 컨택을 해줘가지고 미국 가서 수술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군마현 게이오 정형외과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원장이 이토 요시아스 박사인가 뭐 어쨌든 전문의가 또 있어요. 권우준 선수하고 임창용 선수 등은 여기서 수술을 받았어요. 인창용 선수는 두 번 받았고 권우준 선수는 세 번 받았죠. 그리고 요코하마에 가면 미나미 공제병원 있는데 여기는요 김성근 정 감독의 인맥이 이쪽을 많이 가요. 김성근 정 감독의 인맥이 이쪽을 많이 가는데 그래서 김광윤 선수도 수술을 여기서 받았어요. SKY 쪽에서는 지금도 일로 많이 보낸 데요. 그리고 하나이글스 쪽에서도 일로 수술 받으러 가는 사람들 많아요. 미나미 병원으로 그렇게 여기에서 수술 받는 경우가 많고요. 어쨌든 뭐 야구 야구가 꽤 유명했던 나라들의 정형외과 의사들은 어느정도 이 수술을 할 줄 아는 의사들이 많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인기 스포츠 종목의 선수들을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된다면 치료법이 필요하면 배워야죠. 그래서 토미손 서설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자 수술 과정 예를 들어서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 팔 인대가 파열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하면요 일단은 투구하는 팔의 반대쪽 팔에서요 여기를 공을 안 던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근육 힘줄을 인대를 떼요. 인대를 떼가지고 이쪽에다가 끼워놔요. 이쪽에다가 새롭게 끼워넣기 때문에 보통 토미손 서설을 하면요 요즘은 SNS에다가 나 수술을 잘 받았어요 하면서 수술 인증샷 찍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수술 인증샷 찍으면요 그러면 수술은 이쪽이 아파서 한건데 왜 붕대는 다른 곳에도 있냐 약간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오른쪽 팔꿈치 수술했다고 하면 이쪽에는 그 뭐냐 그 부목을 부목을 대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힘줄을 뗐기 때문에 이쪽도 봉합을 해요. 이쪽도 붕대를 해놔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수술이면 이제 오른쪽 팔꿈치 했을 거를 왼손에서 떼다가 쓰잖아요. 근데 재수술부터는요 손에서는 이미 했어요. 재수술이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리에서 근육을 떼요. 다리에서 근육을 떼다 써요. 재수술 때부터는. 그래서 허벅지나 발바닥에 힘줄을 가져다 쓸 때도 있어요. 아니면 오른손 팔꿈치 수술을 하는데도 오른손 손목에서 힘줄을 가져다가 손바닥에서 힘줄을 떼다가 여기 팔꿈치 이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이대은 선수가 있어요. 이대은 선수는 그렇게 수술을 받았고 어쨌든 그렇게 받았고 그래서 이제 스텝 1 당연히 마취를 해야죠. 당연히 전신마취 하고요. 전신마취 또는 겨드랑이 마취 챕터 1 스텝 2 여기 팔꿈치를 이쪽을 여기를 이렇게 칼로 쬐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쬐요. 이렇게 쬐요. 손상된 인대를 제거를 해요. 그 다음에 손상된 인대를 대체할 힘줄이 있는 곳에서 힘줄을 분리하고 그 다음 스텝 4 여기 이제 팔꿈치를 이유로는 여기 위쪽 뼈하고 아래쪽 뼈 사이예요. 구멍을 두 개씩 뚫어요. 그 구멍을 뼈 사이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이제 그 싱싱한 힘줄을 갖고 와가지고 쌩쌩한 힘줄을 갖고 와가지고 그 쇠힘 쇠힘줄을 갖고 와서 다른 곳에서 분리해온 거를 이제 팔자 모양의 매듭을 지어서 묶어줘요. 묶고 꿰매. 그러니까 묶어주고 힘줄을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상처를 봉합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대를 제거하고 뼈와 뼈 사이를 팔자 모양으로 매듭을 지어서 묶은 거잖아요. 이러고 시간이 지나면요. 그 뼈에 묶어놨던 근육이 인대처럼 변하게 돼가지고 팔꿈치를 지지를 해준대요. 그래서 수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수술 후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부목을 지지하고 팔을 움직이면 안 돼요. 식사는 왼손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부목을 제거한 다음에는 이제 보조기를 낀 다음에요. 한 여기 이렇게 30도에서 한 이렇게 100도 한 여기 사이로 이제 보조기를 착용해놓고 그 이렇게 해요. 그 팔꿈치 수술을 한 사람들이나 그 십자인데 수술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보조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보조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렇게 각도를 점점 늘려가면서 운동을 하고 운동량 점차 늘려가고 이 이렇게 팔을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 기본 재활시간이 최소 1년에서 1년 반이에요. 그동안은 공을 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미존이 이런 말을 남겨요. 토미존이 결코 서두르지 마세요. 빨리 회복하려고 서두른다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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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재활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메이저리그에서 이제까지 당신이 던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공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토미존의 케이스고 수술 후에 160승도 더했던 투수로가 닌까 한 얘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옛날에 토미존이 처음 수술 받았을 때는 실패 사례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후배의 의사들이 많이 배워가지고 수술 자체는 잘 돼요. 우리나라에서 수술해도 잘 돼. 야구선수들 잘해주는 병원 가면요 김진섭 정형외과 이런 데 가면 잘 돼요. 그래서 칼론조브 클리닉에 가면요 2014년까지 2014년까지 기준 토미존 서절이 보고 사례 중에 완치 가능성 95%가 넘어요. 아무래도 손상됐던 인대를 싱싱하게 인대를 만들어준 거니까 구이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구이가 보통 좋아지냐고 하냐면요 그 구이가 그 구이가 좋아 예전에 부상당하기 전에 구이가 좋았을 때도 이미 팔꿈치 인대는 손상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세빙 인대로 바꾸었기 때문에 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전에 인대가 너무 망가져 있었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고 되게 철저하게 재활을 했다거나 아니면 투구폼을 바꿨을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토미존도 수술이 잘 된 이유 중 하나가요. 토미존은 수술을 받은 다음에요. 투구폼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요즘 그 투수들이 부상을 입기 쉬운 투구폼 중의 하나로 그 뭐냐 인버티드 W 투구폼 이라고 있어요. 스티븐 스트라스버그가 그 투구폼 이긴 한데 그래서 스트라스버그 메이저리그 1년차에 바로 토미존 받았잖아요. 스트라스버그도 스트라스버그는 되게 팔꿈치가 빨리 망가진 케이스고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버티드 W 플랫 투구폼 중에 진짜 완전 망가진 케이스 마크 프라이어 근데 마크 프라이어는 토미노 서술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역시 인버티드 W 투구폼 중에 대표적으로 존스몰츠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투구폼이 약간 부상에 대한 위험도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 인버티드 W 투구폼이 뭐냐면요. 공을 던질 때 팔꿈치가 어깨보다 위에서 그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공을 던지는 거예요. 공을 던지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리꽂을 수는 있어요. 내리꽂을 수는 있는데 이 그만큼 팔꿈치에 무리가 많이 가요. 여기에 이제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참고로 나는 그냥 장난삼아서 던질 때 이렇게 위 이렇게까지 위에서 던지지 않고요. 나는 그냥 이렇게 조금 약간 살짝 내려서 3쿼터로 가요. 그렇고요. 재활을 너무 허술하게 하거나 아니면 배영수 코치처럼 너무 급하게 복귀했다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부상이 재발하거나 배영수 코치가 그래서 이전에 9위를 잃었어요. 이승엽 해설위원은 토미존 서저리를 받은 건 아니고 토미존 서저리를 받은 건 아닌데 이승엽 서저리는 뭐냐면요. 팔꿈치가 아작나서 그것 때문에 군대가 면제가 됐어요. 근데 본인은 군대 면제인데 후배 선수들 병역 챙겨줬죠. 자 그래서 그 싱싱한 인대로 바꿨기 때문에 구의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건데 서재은 코치는요 재활은 잘했는데 서재은 코치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고 나서 구속을 잃었어요. 그래서 서재은 코치가 컨트롤 아티스트가 된 거예요. 그 변화구로 패턴을 바꿨어요. 서재은 코치는 그래서 이제 변화구를 많이 익히게 된 거고 음 배영수 코치는 2006년에 아예 인대가 다 끊어져 있던 상태였어요. 완전 다 너덜너덜 떨어져가지고 완전 팔꿈치가 아작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정영일 선수 같은 경우가 고등학교 때 너무 혹사한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에인저스하고 계약은 했었는데 그 에인저스하고 그 정영일 선수가요. 그 지금 롯데자이언츠 배터리 코치 가있는 그 핸크콘커 코치하고 입단 동기예요. 에인저스 입단 동기인데 그 그 에인저스에서 방출이 됐는데 그 그러니까 제기를 못한 거예요. 너무 고등학교 때 혹사를 많이 해가지고 솔직히 고등학교 때 연장 십몇 해까지 그 뭐냐 이십 이백 몇 구 던진 게 말이 돼요? 한 경기 이백 구 넘게 던져요. 고등학생이 프로 선수들도 한 경기에 백구 던지기도 힘든데 그래서 그 해외파 유예기간 때문에 2년 동안 그 2년 동안 그 독립리그 이런데 전전하다가 그 KBO 리그 드래프트 해서 SK와이번스 지명받아놓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선수로 못 뛰었어요. 한기주씨 한기주씨 한기주 전 선수 겨울에 연퇴했죠. 이번에 고등학교 시절하고 프로 초기에 혹사 후유증으로 결국은 2010년인가 수술을 받았어요. 토미존 수술을 받고 토미존 써절을 받고 재활하다가 그 어깨까지 아작나서 어깨 회전근도 수술했죠. 결국 한기주 선수는요 결국 재활만하다가 은퇴했어요. 그리고 이제 투수만 받는 수술은 아니에요. 애리조나 디벡스 출신의 루이스 곤잘레스가 2004년에 토미존 써절을 받았구요. 추진수 선수도 2007년에 이 수술을 받았어요. 고교 시절 때 투수였거든. 실제로 추진수 선수는요. 원래 시애틀 멜리너스랑 투수로 계약했어요. 원래 시애틀 멜리너스랑 투수로 계약을 했는데 마이너리그에서 투수에서 외야수로 전향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의 오톨 외야수가 된거에요. 그래서 투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송구 능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랬는데 팔꿈치가 계속 아팠었고 결국 2007년에 인디언스 시절에 토미존 써절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 추진수 선수가 국내로 돌아갈까 생각도 했었대요. 그쯤에 추진수 선수가 해외파 특별 지명을 받았거든요. 해외파 특별 지명을 받았는데 추진수 선수는 지금 KBO 리그로 오면요. 2년에 유예기간 없이 바로 SK와이번스를 가면 돼요. 자 그리고 박병호 선수 2010년에 수술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정영식 선수도요. 지금은 외야수 삼성라인 혼자에서 외야수로 뛰었었는데 학창시절에 투수였어요.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나중에 삼성에서 이미 탈퇴된 다음에 그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탈퇴됐죠. 그 다음에 수술을 받아요. 그 다음에 수술을 받고 이제 미식축구 선수 중에 벤 로슬리스버거 수술을 받아요. 그 미식축구 쿼터백 하는 선수들도 이 수술을 많이 받고요. 농구 선수였던 농구 선수인 전태풍 선수도 이 수술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농구 선수들도 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받는 거고 일반인들은 그냥 그 찢어졌던 인대를 제거하는 선에서 끝나는데 선수들은 아예 이식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피 시술자 중에 명예전당에 입성했던 선수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술이 마냥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술을 하고 본인이 얼마나 재활을 잘했느냐 재활을 못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향후 선수 커리어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존스몰츠 이 한 명을 빼고는요 토미존 서저리를 받은 선수들 중에서 명예전당에 입성한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정작 이 수술을 처음으로 과한했던 그 뭐냐 프랭크 조브는 그 의사로서 명예전당에 들어갔는데 스몰츠 말고 명예전당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현재 그러니까 스몰츠가 이제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브레이브스에서 강심장을 담당하는 투수가 됐는데 그래서 진짜 그 1992년에요 NLCS MVP가 돼요. 이때 아마 브레이브스가 월드 챔피언 됐던 아마 그 시즌일 거예요. 1992년인가 이때가 브레이브스 월드 시리즈 월드 챔피언 되는데 그때 스몰츠가 얼마나 미쳤냐면요. 아니다. 이때가 우승이 아니었나? 어쨌든 그 어쨌든 이때인가 아마 그 이때의 엄청난 화력으로 MVP가 했고 그 다음에 스몰츠가 월드 시리즈 7차전에서 진짜 한 8이닝인가 를 던진적이 있어요. 한 7윈가 8위까지 던지고 역타하고 내려온적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경기 화면을 볼 기회가 되면요. 한번 영상 찾아보세요. 근데 이제 스몰츠 같은 경우는요. 그레그메 덕스하고 탐글래빈하고 같은 팀에서 뛰다보니까 존재감이 좀 밀려서 그랬지 싸이 형상을 한 번밖에 못 받아요. 1996년 그 1,2,3가 뛰고 있을 때 뛰었으니까 싸이 형상 한 번 받았고요. 그 근데 사실 메덕스나 글래빈은 제구력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이었다면 클레멘스가 임팩트에선 제일 강했어요. 그러니까 메덕스랑 글래빈은 제구력 스몰츠는 임팩트 근데 이제 스몰츠가요. 팔꿈치 수술을 총 세 번을 해요. 1994년 하고 1997년 다른 수술을 한 번씩 받았고요. 근데 스몰츠의 팔꿈치가 되게 자주 다칠 수밖에 없었어요. 스몰츠가 투구폼이 그 인버티드 W 플랫폼에다가 그 상대 타자들의 그 삼진을 잡는 투구 패턴이요. 오른손 타자들한테는 슬라이더를 결정무로 썼고 왼손 타자들한테는 스플리터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슬라이더 스플리터 조합이 팔꿈치에 무리가 엄청나게 가요. 공의 위력은 진짜 좋은데 빠른 공 슬라이더 스플리터 이 조합이 진짜 최고인데 팔꿈치 망가지기도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팔꿈치가 엄청나게 아작이 나가지고 2000년에 결국 토미손 서절이를 봤는데 팔꿈치 상태가 너무 심하게 안 좋아가지고 막상 수술을 하고 나서도요 원래 스몰츠가 선발 투수였잖아요. 에이스가 선발 투수로 복귀를 못하는 거예요. 스몰츠가 선발 투수로 복귀를 못하고 그 구원 투수로 복귀를 해요. 본인은 선발 던지고 싶었는데 그 구인은 좋은데 그 한 멀티 이닝을 던질 수 있는 이 피지컬이 아직 덜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마무리로 임시 전환을 했던 게 신의 한수가 돼가지고 그 이 시기에 스몰츠가 마무리 투수로 154 세이브를 해요. 한 마무리로 한 세 시즌 쪘나? 2002 2003 2004 마무리 한 세 시즌 쪘는데 154 세이브를 해요. 미친 거지. 그래서 2002년에 이때는 최우수 구원 투수 상을 양대 리그 통합해서 한 명을 줬거든요. 지금은 이제 내셔널리그는 트레버 포먼 상을 주고 아메리칸 리그는 마리아노 리베라 상을 줘요. 그래서 그 상 그 상도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팔꿈치가 던지면서 좀 괜찮아졌다 판단해가지고 2005년부터는 다시 선발투수로 복귀를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브레이브스의 에이스로 활약을 했죠. 그래서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도 수상했고 근데 이번에는 선발투수로 기껏 돌아왔더니 2008년에 어깨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 뭐냐 방출이 돼요. 그 다음에 방출됐다가 2009년 보스턴 레드삭스로 갔는데 그 어깨 부상으로 그 방출됐었던 문제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레드삭스에서도 방출됐고 다시 2009년에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를 계약을 했는데 이때 카디너스에서요 그 어깨가 안 좋았던 원인이었던 그 투구폼을 좀 일부 교정을 봤어요. 이때 카디너스의 투수코치가 그 유명한 데이브 던컨 이예요. 데이브 던컨 이라는 투수코치가 좀 교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마 잘하면 더 뛸 수 있었을 텐데 어깨 부상까지 당했던 30대 후반의 선수를 이미 이때면 40대예요. 1967년생이면요. 2009년이면 40대야. 솔직히 생각해 봐요. 40대인데 어깨 부상으로 방출됐어. 누가 쓰겠냐고. 안 쓰죠. 그렇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은퇴를 하게 되고요. 3473이닝을 던지면서 213승 155패 올드 154 사세이브 탈삼진 3084개 잡았고요. 그러니까 스몰츠가 213승 밖에 못했는데 이제 토미존 서절을 한 다음에 그 재활을 하는 동안 재활기간 동안 마무리로 154세이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 그 선발 투수하고 마무리 투수로 모두 다 성공한 케이스가 데니스 에커슬리가 있고 스몰츠가 있어요. 데니스 에커슬리는 아마 150세이브 150승 200세이브를 했을 거예요. 둘 다 명예전당 갔어요. 어쨌든 명예전당 갔고요. 스몰츠는 솔직히 임팩트에서 최고였던 게 바로 포스트시즌 성적이 있어요. 포스트시즌 15승 4패 평균자 측점 2.67이 거기에다가 199 탈삼진 거의 포스트시즌 성적으로만 한 시즌 기록이에요. 포스트시즌만 한 시즌 기록이야. 포스트시즌 역대 다성 1위는 앤디 페티트 에요. 근데 페티트가 포스트시즌 다성 1위인 이유는요. 페티트의 커리어 대부분이 양키스고 양키스가 워낙에 포스트시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페티트는 포스트시즌 에서 많이 던졌을 뿐이에요. 다만 페티트가 포스트시즌 에서 잘 던진 건 맞아요. 근데 사실 포스트시즌 에서 임팩트는 페티트보다 스몰츠가 더 최고였던 거지. 그래서 포스트시즌 탈삼진 1위는 스몰츠 에요. 그래서 브레이브스 지금 영국 10번 이고 명예전당을 한 큐에 들어갔어요. 82.9% 득표 받아서. 참고로 이때 스몰츠하고 같이 들어갔던 투수들이 누구냐면요. 선수들이 크레이그 비지오가 한 4번인가 도전해서 들어갔고 그리고 랜디 존슨 이때 90 몇 퍼센트로 한 번에 들어갔고요. 스몰츠가 82.9% 그 다음에 페드로도 페드로 마르티네스도 이때 한 번에 들어갔어요. 페드로도 스몰츠처럼 200승 겨우 넘겼는데 들어갔거든요. 심지어 페드로는 스몰츠보다도 커리어가 짧아요. 페드로도 이제 모빈이 빨리 망가져서 은퇴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스몰츠하고 페드로는 임팩트 때문대로 들어간 거야. 진짜 포스트 시즌 사실 정규 시즌 오른손 투수들 중에서 임팩트 하나는 페드로가 최고였고요. 그리고 정규 시즌 왼손 투수 임팩트는 랜디 존슨이 최고예요. 정규 시즌 그리고 포스트 시즌 왼손 투수 최고는 앤디 페티트 포스트 시즌 오른손 투수 최고는 스몰츠 그래서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만약에 선발 로테이션을 메이저리그 역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의 선발 로테이션을 한번 구상을 해본다면요. 근데 이제 과거의 투수들까지 한번 좀 끌어오면 1선발 놀랄라이언 2선발 왼손 샌디쿠팩스 그러니까 좌우 균형도 맞춰줘야 돼요. 1선발 놀랄라이언 2선발 샌디쿠팩스 그리고 3선발 그레그 메덕스 3선발이 메덕스예요. 그리고 그 그 다음에 4선발 랜디 존슨 왼손 한 명 또 넣어줘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5선발은 약간 좀 약간 그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텐데 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5번에다가 스몰츠를 넣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6선발까지 짠다면 그 6선발에는 클레이튼 컷이요. 다시 왼손 그러니까 각자 넣은 이유가 있어요. 1번에 놀란 라이언 일단은 임팩트에서 역대 최고죠. 탈삼진 개수 그리고 2선발 샌디쿠팩스 사실 샌디쿠팩스는요 팔꿈치가 아작나서 은퇴한 케이스인데 쿠팩스가 은퇴하고 나서 8년 뒤에 토미존이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프랭크 조브 박사가 8년만 빨리 그 수술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냈으면요 샌디쿠팩스가 300승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였어요. 쿠팩스가 쿠팩스가 그 정도의 임팩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쿠팩스를 2선발로 넣었어요. 쿠팩스를 2선발로 넣었고 그 다음에 3선발은 그레그 매덕스 아무래도 이제 구의 자체가 워낙에 뛰어났고 제구력도 좋은 투수였기 때문에 매덕스 넣었는데 근데 매덕스가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매덕스가 포스트 시즌은 약해요. 매덕스가 포스트 시즌은 약해. 어쨌든 3번 4번은 다시 왼손 투수로 랜디 존슨을 넣고요. 왼손 투수 임팩트들이 진짜 최고지. 지금 이 선발 노테이션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스몰츠 오른손 투수들 중에서 포스트 시즌 임팩트는 최고기 때문에 정규 시즌은 5번일지 몰라도 포스트 시즌 가면 큰 역할을 해줄 투수예요. 그 다음에 6번 6번으로는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현역 왼손 투수들 중에서 최고는 클레이튼 컷쇼 거든요. 현역 왼손 중에서는 컷쇼 인데 뭐 그래요. 그리고 현역 오른손 최고가 지금은 맥스 슈어저인데 글쎄요. 슈어저가 몇 년 뒤에 은퇴를 하면 아니 나 슈어저보다는 벌랜던가 음 어쨌든 슈어저가 싸이 영상 3번 받았고 벌랜더가 싸이 영상 2번 받았는데 근데 벌랜던 좀 타이밍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벌랜더 첫 싸이 영상이 슈어저의 첫 싸이 영상 보다 빨라요. 그리고 이제 벌랜더 같은 경우는 신인상 도 있거든. 어쨌든 근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약간 그렇게 1,2,3,4,5,6번을 그렇게 평가한 거고요. 조금 이제 앞시대 투수들을 빼고 한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런 투수들로만 짜면요. 그러면 1번은 당연히 매덕스 1번은 매덕스 1번 매덕스 2번 랜디 존슨 3번 스몰츠 3번이 스몰츠 그리고 4번이 랜디 존슨 4번이 로저 클레멘스 5번이 랜디 존슨 그리고 6번은요 6번은 로이 할라데이 이닝을 잘 던졌기 때문에 할라데이 조합이 할라데이를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페드로는 내구성이 좀 딸려서 뺐고요. 어쨌든 본인이 본인이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로 선발 로테이션 짜면 뭐 다 갈릴 수가 있어요. 호불호는 어쨌든 스몰츠 한 명만 명예의 전당 들어갔고요. 자 토미 존슨 서저리 피 시술자 중에 명예의 전당 호러페이머가 한 명밖에 없는 이유 이거는 그냥 역사학자인 제 촉으로만 추정을 했을 뿐인데요. 이거는요 토미 존슨 서저리는 의료적으로 성공한 길이 높았을 뿐이에요. 선수로서의 재기성공률은 별개라고 봐요. 선수로서의 재기성공률은 별개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재활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 재활을 하는 동안요 보통 선수가 선수 커리어 중간에 재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커리어가 중간에 1,2년 정도 끊겨요. 이 커리어가 끊기는 동안에 보통 한 20대 30대 그럴 때 토미 존슨 서저리를 봤잖아요. 그럴 때 1,2년이 끊기면요 보통 잘 던지는 투수가요 보통 에이스급 투수가 15승에서 20승을 한단 말이에요. 한 시즌에 그러면요 두 시즌 동안 한 30몇 승의 기록이 날라갈 수가 있어요. 한 30승 정도의 기록을 까먹을 수가 있고 한 400이닝 정도의 기록을 까먹을 수가 있고 탈삼진 한 400개 탈삼진 한 400개 정도를 까먹을 수가 있어요. 진짜 커리어 까먹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토미 존슨 서저를 재활을 하다보면요 그 재활하는 기간 동안 커리어를 까먹어요. 그리고 선수 본인하고 구단이 아무리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해도요 부상을 재발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토니라루사의 얘기를 잠깐 꺼냈는데 토니라루사가 유명했던 유저 하나는요 선발투수 중간투수 마무리투수의 그 개투 분업 개투 투수 분업을 딱 확립을 시켰던 감독이에요. 그 선수 운영에 있어서 그래서 그때 이후로 현재의 5명의 선발 로테이션 시스템이 정착이 됐고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에이스들이 한 시즌에 35경기 36경기 정도로 선발 등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4선발 5선발이 중간에 휴지계를 끼고 있을 때 등판을 거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요즘은요 선수들 좀 관리 좀 해준다고요. 요즘은 메이저리그 선발 로테이션을 한 번도 안 걸렸다고 하고 선발투수 5명이 진짜 풀시즌에 골고루 다 돌아가면요. 1선발 하고 2선발 2선발 정도가 1시즌에 33경기 선발 등판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요 요즘은 1시즌에 30경기 선발 등판 하면 진짜 많이 등판 한 거고요. 30경기 등판 하면 진짜 풀타임 잘 됐구나 해요. 진짜 로테이션 잘 안 거르고 가끔씩 휴식일 좀 부여받고 그리고 풀타임 뛴 게 1시즌에 30경기 정도 던지고 진짜 한 번도 안 거르고 진짜 규칙적으로 5일 간격으로 등판을 하면 팀의 1,2,3 선발 투수 정도가 1시즌에 33경기로 등판을 해요. 그러면 조금 남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162경기를 5로 나누면요. 한 선수가 32경기 등판 하고 1,2,3 발 1경기 더 등판 하고 그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중간에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끝나고 그런 루틴도 있고 그 중간 중간에 다른 선수들 휴식 좀 시켜준다고 그 임시 선발 꺼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9월 말쯤에 일부 팀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포스트 시즌에 선발 일정을 맞추겠다고 중간에 하루 남는 날 불펜데이 하는 날이 있어요. 그건 불펜데이 하는 날은 뭐냐면요. 선발투수 이력이 있었던 구원투수가 그날 오프너로 나와요. 선발투수들을 안 써요. 구원투수들 중에서 롱릴리프나 선발 이력이 있는 투수가 오프너로 나와서 한 두 이닝 정도 던져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3회부터 다른 불펜에 있는 선수들을 다 끌어다 써요. 그게 불펜데이 에요.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불펜데이를 하는 날은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든가 마이너리그에서 임시선발 끌어다 쓰든가 아니면 가끔 더블헤더를 할 때가 있어요. 더블헤더 할 때 보통 두 경기 중 한 경기는 임시선발 써요. 로테이션이 일정이 안 맞거든. 선발 투수들이 그래서 임시선발 쓸 때가 있어요. 하여간 이제 그렇게 던지기 때문에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보통 한 시즌 풀타임 뛰는 선수들이 한 시즌 요즘은 30경기 이상 선발 등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누적 스탯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적어요. 그래서 요즘은 난 그래 200승 해도 명예전당 깝니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게 마련이지.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컨텐츠를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는 사실 그것 때문이에요.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는 올해 유난히 토미소서 들을 받는 투수들이 많아 보이더라고. 물론 알려질지 않은 다른 투수들도 많았겠지만 올해 유난히 토미소서를 받는 투수들이 유난히 눈에 띄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야구 시즌에 시작을 못하고 있잖아요. 야구가 시즌 시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 과정 속에서 약간 선수들이 기왕에 언제 개막할지도 모르는 이 마당에 언제까지 쉴지도 모르는데 그냥 괜히 한 한두 달 어정쩡하게 시즌 늦게 시작했다가 약간 안좋은 몸 더 망가뜨리지 말고 기왕에 팔꿈치 언제 그냥 팔꿈치 그냥 어정쩡하게 재활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수술해버리고 1년 쉬자 이런 선수들이 유난히 올해의 수술 결정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왕 기약 없이 쉬는 거 차라리 이 기회에 포민존 써자리라고 1년 그냥 1년 푹 쉬워버리자 속 시원하게 그냥 올해 1년 쉬자 크리스 세일이 그러죠 크리스 세일이 토미조 써자리를 선언을 했죠 아예 3월 중에 아예 3월에 수술 받자 해가지고 그 수술 받자 해가지고 지금 아직 수술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수술만 발표했고 아직 수술 안 정했고 아마 이제 수술 준비를 할 거예요 이제 수술 전에 필요한 검사들 있잖아요 그런 검사들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 현재 이 올해 이제 토미조 써자리를 계획하는 선수들 물론 이제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건 아니잖아요 세일 같은 경우도 시카고 화이트삭스랑 포스터레드삭스 있을 때 진짜 엄청 부려먹었어요 감독들이 세일은 화이트삭스에 있을 때 거의 소년가장이었어요 거의 하나이글스에 있을 때 유현진 선수 같은 존재였어요 세일이 그 정도로 많이 부려먹었고 그 다음에 레드삭스에서도 우승하겠다고 세일 엄청 부려먹었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크리스 세일 제가 좀 되게 눈여겨보던 투수대 중에 한 명이었거든 한 싸이형상 한 번 정도는 받을 것 같은 투수였는데 여태까지 아직 싸이형상을 받은 적은 없어요 아무래도 좀 하위권 팀에 있어가지고 그동안 주목을 못 받았던 것도 있고 어쨌든 세일은 2018년에 우승했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때 우승을 했고 어쨌든 좀 안됐어요 수술 수술 결정까지 하게 된 건 되게 안된 거고 어쨌든 이 수술이 다른 올 시즌 토미존 서더리 하는 투수들 되게 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뭐 다저스라든지 에인저스라든지 파드리스라든지 자이언츠라든지 에슬레틱스라든지 이런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선수들은 아마 저기 조브클리닉 가서 수술 받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닐 엘라트라체한테 하여간 그 엘라트라체 박사한테 수술을 많이 받을 텐데 뭐 또 엘라트라체 박사가 지금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정형외과 스포츠의학계에서는 권위자니까 뭐 또 엘라트라체 또 유명해지겠죠 음 사실 우리한테 엘라트라체 박사가 유명해진 계기는 2015년 유현진 선수의 어깨를 수술을 그 집도를 하면서 그때 이제 유명해진 거고 그때 어깨 수술 집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재활했으니까 어쨌든 엘라트라체 박사가 그 당시에는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그 조브클리닉에서 원장하고 있고 그 뭐냐 이제 권위자니까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뭐 올해 이제 토미전 서더리를 하는 투수들 아무쪼록 수술 잘 이루어져 지기를 바라 바라고 나중에 또 이제 야구 복귀해가지고 또 좋은 공 많이 던져주기를 바랄게요 고맙습니다